아 아 오 야 너 이런 기술도 쓰는구나 미안해 아 아 어 갑자기 두발로 일어섰어 지가 피가 잡으려니 박살이 으악 안 돼 2점을 노렸으면 10만 데미지가 2점을 앞둑으로 4점을 넘겨줍니다 2점을 넘어가면 3점을 넘어가면 3점을 넘어가면 1점을 넘어가면 4점을 넘어가면 4점을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틀필드에 보급병이 들어주는 시간이야?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모든 동물은 배가 역점이야 이게 빙물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걸 빙물이라고 할 수 있나? 빙에서 레이저 빙뿌발했는데 지금 성능 기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또는 기체랑은 다르죠 특이한게 맵이 시간 지나면 타는 사막맵 있잖아요 가운데 피라미도 있고 그게 눈 맵이 있더라구요? 눈 맵이 있더라구요? 사막에 그거 있구요 오? 신기하네? 만든건가? 이벤트 맵이었나봐요 가운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운데 그리콜은 오야! 환자 환자 어려운 마 Foods 와우 나이도...살나...살나하네 아 이거 파동의 위치가 바뀌는구나 으아아아아아아 안 죽다 안 죽어 으악 으아악 으아악 ㅎ ㅎ ㅎ 아 거리나서 그런가 ㅎ ㅎ ㅎ ㅎ ㅎ !! ㅎ ㅋ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humanitarian membrane prosecution 나중에 다시 해야지. 내일 아침에 두껴보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우선은 메인게 갈 수 없잖아. 대전지 갈마동에 위치한 동방어 품은 직전문점. 동방어 품은 직전문점. 세시문사. 첨둘이 있는데. 동남아 라멜이나 철을 땀은 동양 같은게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동방어 품은 직전. 침타는 동방어 품은 직전. 더 이상이니까. 동방어 품은 직전. 동방어가 품은 직전. 어.. 그쪽 근처야? 타이몰드 백화점 터네 아 이게 안맞는다 마음이 너무..